이 절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일곱 절기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일곱 절기를 꼭 살펴봐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내는 것을 따라서 우리도 절기를 지내라고 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절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냐 구약에 그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근데 그 모든 절기는 믿는 자들이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6월절을 줄 때 이스라엘이 출애급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할 때 6월절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치에 바르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고 그러한 것들이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이제 죄의 종살이를 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시작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영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준 7절기는 예표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절기가 또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린 그림을 보시면 초실절이 있을 때 보리추수의 시작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빨간 선으로 해가지고 신해산 토라를 받을 때까지를 거기 49일이라는 걸 밑에다가 써놨거든요 초실절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실절과 함께 신해산에서 모세가 호라를 받을 때까지가 49일 그래서 7 곱하기 7 7주 7 7이 49 그래서 이름을 77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77이 49니까 49일 이 49일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거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77절이 뭐라고 써있나 우리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기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가 나오면서 이제 49일 동안 지내는데 언제부터라고 거기 써있었어요 언제부터 49일이라고 그랬어요 보리추수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 첫 낯을 대는 날 말하자면 초실절 첫 보리이삭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갖다가 드리는 그 날로부터 7주를 세어서 77, 49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날이 77절이에요 이것을 지키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오멜을 세는 날 이렇게 말해요 오멜을 세는 날 한 오멜을 광야에서 항상 양식으로 먹었어요 나가가지고 만나를 한 오멜씩 걷어들였잖아요 오늘은 한 오멜의 첫째 날 그 다음 날 또 오늘은 한 오멜의 둘째 날 세 번째 날은 또 한 오멜의 셋째 날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그 말을 하면서 수를 세가는 거예요 카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운트를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들이 일곱 안식이를 지켜나가면서 매일같이 그 한 오멜을 세는 보리를 이삭을 따서 한 오멜씩 그 숫자를 49일 동안 세면서 보리추수를 완전히 다 마치는 것이 77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개인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오멜을 세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작업을 해요 그냥 오멜만 세는 게 아니라 회계를 하는 거예요 49일 동안 회계를 해요 그 회계를 하면서 자기의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49일 동안 회계하면서 자기 성화를 이루어가는 기간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말씀으로 완전히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세 사람을 지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브스 2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음문에 속한 개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49일은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어가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49일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급을 해서 신의 산에 이를 때까지 있었던 일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달 6월절이 있었던 그 달에 하나님이 너희가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달력을 갖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6월절 때 새로운 달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1월 14일 날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급을 해서 홍해 바다 앞에 나왔을 때 그때가 1월 20일이에요 그 1월을 니싸놀 히브리 말로는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에 가고 나서부터는 바벨론 언어를 따서 니싸놀이라고 또 말해요 그래서 1월이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싸놀이라고도 하는데 이날 20일에 홍해 앞에 도착을 하고 애굽의 군대들이 뒤에 쫓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치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출애급기 1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뒤를 쫓게 하시겠다 한 말씀대로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서 그들이 바로 홍해 앞에다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다 달았어요 이스라엘 사선들이 보니까 자기들 뒤에 그들이 이르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추락기 14장 10절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했나 우리 11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원래 하던 거를 다 버려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성수주의를 해야 돼 성수주의를 하려니까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은 가게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거기부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죠 또 직장 다닌 사람은 주일날 일을 하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을 건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따라와서 온 것과 같이 사단이 시험을 해서 그렇게 쫓아오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에 놓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13절로부터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으면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아주 쉽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기도응답이 빨리빨리 안 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어떡하나 하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분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주님 앞에 그 구원을 구하고 그분께 맡기도록 허락되어 지는 거다 누가 싸우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만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일들 이것이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게 뭐냐 믿고 구하는 삶을 살으라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순간순간 내가 나오지 기도하면서 다 맡기고 이렇게 지금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일만 보게 되냐 아니죠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스라엘 백상에게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훈련을 홍해 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건넙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널 때 육지같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데 자 여기서 구별되는 게 출애기 10세상 21절에서부터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냥 건너갔어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리시고 물을 양쪽 벽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2사에서 43장에 하신 말씀 우리 찾아보겠어요 2사에서 43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몬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그 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 하나님의 그 경계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호호하신다 악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떠내려가려고 물을 보내고 아무리 우리를 태워서 죽이려고 진멸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셔서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사단이 떠내려가게 하려는 그 물을 하나님이 가르셔서 경계를 정하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경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그냥 믿는 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경계 안에 속한 것 그렇지만 바로의 군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물이 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그 물 가운데 그냥 다 침몰하고 다 죽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이 구원해 내가 속한 자냐 아닌 자냐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단이 와서 나를 무너뜨리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가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광야를 왔어요 광야를 와서 홍해를 건너고 3일길을 건넜어요 그래서 니산 24일이 됐어요 3일째 됐을 때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이때가 그들에게는 첫 번째 만난 안식이래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또 불평해요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요아께 부리졌더니 요아께서 그에게 한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3일길을 왔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물에 던져진 거예요 사단의 쓴물이 범람하는 그 쓴물에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이 던져주셨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단물을 마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물에 던져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이 첫 안식일을 지내면서 그 쓴물의 경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경험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불평불만을 한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것이 그 다음 달 15일에 출애극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어요 이스라엘 자선의 오온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해산사의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제 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오온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오온회중으로 줄여주게 하는 도다 그들이 광야에 왔을 때 이 식탁 때문에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해요 그것이 2월 15일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어놓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출애기 16장 12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해가 질 때에는 내추라기가 내려와서 진에 덮여가지고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떨어져서 그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14절을 보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선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2월 24일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둘 때 자 우리 16절로부터 1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선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이 거둔 사람도 되어보니까 한 오멜 적게 거뒀다고 생각한 사람도 되어보니까 한 오멜 그래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먹었다 자 누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양식이 되어진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오병여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 그 다섯 보리떡을 가지고 띄워서 나누어졌을 때 오천명이 먹었는데 열두강주를 남아서 거두어드리고 거기에 먹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남아서 열두강주를 거두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써 부족함이 없고 풍부하게 남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들이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이제 모세를 대해서 원망했던 것이 맞사 무리바라고도 하는 그 맞사에서부터 반석에 물을 낸 사건이에요 자 주의기 17장 6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랩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심령이 컬컬해져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땐 기분이 좋아서 막 이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소고치고 북치면서 노래 부르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양식 때문에 물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모세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 우리 심령이 답답해지고 고갈되어져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나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7년은 제가 붕붕 뛰어다녔거든요 그런데 7년이 딱 되고 나서 뭔가 정신이 든 것 같았는데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더라고요 내가 믿음에서부터 세상으로 눈을 딱 돌린 순간 다시 말하면 이제 뭘 좀 안다 그래서 내 안에 교만함이 생겨서 죄의 마음을 딱 갖는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취했던 게 어디로 갔는지 딱 깨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옛날에는 기도할 때 눈물로 감사해서 울고 또 죄송해서 울고 좋아서 울고 슬퍼서 울고 그런데 그 눈물이 싹 메마르고 눈물도 안 나와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그 은혜의 흥분됨이나 감사하는 이 심령이 입으로는 하는데 심령에서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중에 계시나 그런 의심을 수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그 생각 많이 하고 기도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니까 회개가 터지고 나니까 다시 은혜를 가진 자가 되어지게 되더라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컬컬하고 물을 못 마시고 양식을 못 먹은 자 같이 될 때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신해산에 가기 직전에 아말렛과의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출입기 17장을 가보면 이제 아말렛과의 전쟁이 루비딤에서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쟁이 어떨 때 이기고 어떨 때 졌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면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기도생활을 하는 걸 말하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이제 내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아말렛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전쟁 육적인 나와의 싸움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을 때 그것과 휘 흘리게 몸부림치게 우린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영업계석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도록 하라 이거예요 내가 몸부림치고 나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기 17장 14절 말씀하고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여하께서 모세기일 시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렛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아말렛을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을 정도로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가로대 여하께서 맹세하기를 여하가 아말렛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누가 싸운다고요? 여하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의 죄성과 정말 우리가 머리로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 이 죄를 없애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죄를 내가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가 없앨 수가 없는데 이것을 싸워서 없애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누가 싸우도록? 여하 하나님이 싸우도록 내 안에 주님이 싸우도록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뒷모대 전서 4장 5절에 거룩해진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더러운 죄성들을 다 가두고 악한 영들을 다 내어 쫓아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왜 여기서 나오나 우리가 생각할 땐 가난한 땅에 들어간 다음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 율법을 받을 때까지 이 49일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게 계속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가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신해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해산에서 이들이 7, 7, 49일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시험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보여줬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것을 뭐로 여기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그들의 법이 되어질 때 그죠? 율법이 그들의 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그 법으로 인해서 법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인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약을 하면서 그 서약서에 서로 아멘하고 동의를 하고 그리고 결혼 서약과 함께 등록을 하면 법적 관계로 부부가 맺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해산에서 이들이 율법을 받은 것을 그들은 혼인식한 거로 여겨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 이 날이 언제였냐면 7회기 19장 1절을 보면 애국당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다 그래서 니산 1일에 바로 이 신광야 신해산 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날을 로시코데시라고 말해요 그 날에 이 사람들이 신해 광야에 이르러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7회기 19장 3절을 보면 모세에게 불러서 올라오라 이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말씀을 주고 이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고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준비기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준비기간을 오순절을 맞이하기 전 준비기간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날을 지켜요 3일 동안 출입기 19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출입기 19장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다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을 3일 동안 신해산 주위에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3일의 경계의 날이 있어요 이거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지는 것을 강화하는 기간이다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더 성화시키는 날로 그들이 그것을 준비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은 이제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직전에 77이 49일 되어지는 것이 77절인데 이 기간에는 이들이 그래서 머리도 안 깎고 그리고 49일 동안에 오직 뭘 한다 했어요? 한 오메씩 매일같이 세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게 우리가 점점점점점점 성화되어져서 주님과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는 성화의 단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홍해 앞에서 또 마라의 쓴물로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양식 때문에 또 물이 없어서 또 맞싸움 무리바 그 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 그리고 아말렉을 싸운 거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하나하나 무엇을 훈련받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아가도록 훈련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오메을 먹으면서 한 오메을 카운트하는 것처럼 한 오메 한 오메 그 양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먹고 또 나는 죽고 말씀을 먹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가 이 49일 동안에 그들에게 있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안식일 날 그 날이 이제 칠칠절인데 그 칠칠절에서 하루가 더해지면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우리가 펜타코스트라고 말하는 그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이 칠칠절을 공부할 때는 오순절을 꼭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다하기에는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오순절은 우리 다음 주에 할 거예요 6월절은 육적으로 구속을 받은 날로 이들이 여기여요 근데 오순절로부터는 영적인 구속함을 얻은 날로 여기여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접한 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나한테 인을 치시고 내게 말씀과 법을 주어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내 생각에 법을 두고 내 마음에 법을 새기는 거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주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한다 이건 이제 돌판할 때 우리가 다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자세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법적 관계로 하나님과 정원한 관계 완전히 연합된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거기까지는 뭐가 있어요? 훈련받아서 완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까지 나아는 7,7, 49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의 이름이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추수하는 절기로도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이 7,7절에 이들은 루키를 읽는다라는 거예요 왜 루키를 읽느냐? 루키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루키 4장 13절에서부터 1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이에 보아스가 루스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치마했더니 여하께서 그로 인택해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성한 지로다 여하께서 오늘날 내게 귀염무를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아들이네 루키 처음에 시작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지파 중에 한 사람이 모합당으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으니까 자기 땅을 다 팔아서 모합당으로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자기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나오미라는 그 여자가 자부 둘만 남아서 여자만 셋이 남아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면 소망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모합당에서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을 아들도 없어 기업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 소망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죄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아무 소망이 없는 종살이 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루키 4장 끝에 가서 오늘 읽은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아무 소망이 없던 이 나오미가 자기 기업도 다 되돌려받고 그리고 노년의 아들을 그 품에 안아서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자손이 생겼다라는 이 이야기가 루키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루키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는 일에 이 나오미라는 여자를 통해서 엘리멜레기라는 죽은 자 소망이 없는 유다 가문에서 드디어는 싹이 나고 그리고 왕이 세워진다는 것을 기록한 게 바로 루키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77절에 루키를 읽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세움을 잇게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기 때문에 종사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율법을 받으면서부터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77절에 루키를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으로 가난한 지시를 받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떠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떠나왔는데 나중에 롯은 소동과 공호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가난한 땅에 남아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유다가 다말과 함께 보아스를 나는 조상이 되어집니다 물론 유다가 다말 사이에는 베레츠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베레츠라는 아들 밑에서 이제 그 후손에서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합 쪽석 여인 루스에 의해서 룻과 보아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난한 땅을 향해서 같이 들어온 것처럼 지금 보아스와 룻이 같이 만나지면서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이세의 아버지 오베스를 낳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내가 노년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오베스를 낳은 것을 말해요 오베스는 이세의 아버지고 이세는 또한 다윗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룻기에서 나오기를 기업무를자다 이렇게 말해요 기업무를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은 킨스맨 곧 구속자 리디머를 표현하고 있어요 리디머 기업을 무를자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관한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주죠 그 지파마다 자기네 땅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지파는 그 지파 땅을 가져야 돼 유지를 해야 돼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런데 유다지파 나오미 남편이 그걸 다 팔아먹어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사올 수 있는 날을 줘요 그게 언제냐 희년이라는 날이 있어요 희년 근데 이 오순절이 바로 그 희년도 77이 49위기에다가 하루를 더해서 51이 될 때는 오순절인데 77이 49위에다가 한 해를 더해서 50년이 될 때는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땅들이 본인 앞에 다 다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받고 다 얻는 일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아스가 기업무를자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아스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를 이방족석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우리의 리디머 구속자다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에 루키를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77절에 무슨 역사가 있으니까 회복의 역사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결혼 예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혼인 예식이 어디서 있다고 생각해요 저 하늘나라에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7절에 혼인 예식의 날이에요 그 혼인 예식을 하기 전에 뭘 하느냐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정결하고 정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짜잔 하고 이제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여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이제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오순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멘